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울시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국무위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울시장이. 그리고 용산 이전 문제하고도 직접 관련된 지위입니다. 용산 기지 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 이전 문제에서도 서울시장이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박원순 시장 때의 경험이지만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의 세월호 사건의 촛불 집회의 광장을 보장한 것도 서울시장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촛불 국민들의 장을 만들어주는 데서도 서울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후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을 포괄하는 시민후보가 나서서 시민들이 오세훈과 싸우는 구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좋네요. 여기 의견 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진보 시민연대에서 딱 한 명 내시는 거예요. 아, 맞다.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박근혜 시장도 시민후보로 해서 경선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거 경험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들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후보대 오세훈 이 구도로 가자. 선대위도 시민선대위 이런 구도로 가자는 게 제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만한 인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만약에 그걸 추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과거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 아우라가 파괴력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연 그만한 인물이 있느냐. 강진구 안진걸 인사하고 추천하고 계신대요. 자, 안진걸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비선거권. 선거권 때문에. 선거권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안진걸 소장님 가장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거를 앞으로 치르자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촛불 시민들이 이만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열쇠 상황에서도 후보랑 같이 만들어낸 거죠. 민주당이 만들어냈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시민 전술, 시민 후보 전술로 우리가 선거를 하자. 그게 시민이 주도하는 진짜 민주주의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인류에 대한 kierun이 좀 더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이 주도하자는 철의 ép이 주 Jesus이다.